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왼쪽은 왼쪽으로 도착합니다. 지금 수성, 수성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for 수성 is approaching. 승차시 발빠진에 주의하세요. 독립문역 보호측으로 나가시면 독립평기군 시정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commencement of day to day to day Bye. Fur Tow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상캐스터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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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은 못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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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